이게 사실은 저기 저 안에 대기실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마음도 차고운데 대기실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추웠는데 조금 힘들냐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이해 바랍니다 다음 동무가 네 계속해서 이견봉씨의 무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중한 사람씨 세월이 흐르르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시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씨 세월이 지나도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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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믿고 달아준 사람 나를 믿고 달아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영원히 나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영원히 나요 고마워요 가이 고마워요 그럴리와 고마워요 손아 나의 사랑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믿고 달아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오나요 왜 이리 오나요 왜 이리 오나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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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